멈추지 못땅땅 저야 멈추지 못땅 하루 종일 가오고 멈추지 못땅땅 멈추지 못땅 멈추지 못땅 이제 서실래 놀랄 아니지 너와 넌 바지지 다시 살았지마 아니지 넌 바지지 가슴 땅에 결실 시작 엔커루!! 네, 여러분들의 여러 개 두 성원의 힘이 막내 액클로 들려드릴게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은나파라1988이 굉장히 유행인데 많이들 보시나요? 아니요! 네, 그게 저희 대표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막내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나파라19881곡하고 나오는 노래 중에 저희 대표님의 수록곡이 맞습니다. 변진섭 선배님이신 분들 아시나요? 네, 변진섭 선배님이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아, 그냥 못 하세요! 아, 그냥 못 하세요! 네, 그리고 수록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죠. 세대처럼은 저의 대표님의 색깔이 아니라 저의 킴비즈반의 색깔로 저희가 편곡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많이 좋게 이끄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힘차게 끝까지 하나 보여주실 거죠? 네! 네, 마지막 곡이니까 오늘 잡곡과 힘껏 좀 빠른 차 다같이 힘껏! 소리치면서 즐겨봐요! 네, 아쉽지만 마지막 곡 세대처럼 들려드리면서 저희 킴비즈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대처럼 들려드릴게요! 야호! 야호 chakra hypun 야, 뭐야! 한글자막 by H.K. 차가운 느낌 흠해지는 업계가 펀치고 반응이 바디바때문에 한 번씩 한 번씩 바보가 하늘하늘 낭상의 마음을 위해 내 모습 날아가주는 새들을 바라보면 히 backward 바라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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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trouble 잘해! Cle 컴퓨터 인nen Detail